와 고래가 자기소개한다 반갑군 난 니오라네 반갑습니다 아저씨 처음 뵙겠습니다 선택하라 다 필요 없고 최대 체력이나 주십시오 아 이거 맵 섹시라는 거 또 까먹었다 아저씨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엘리트가 많이 나오죠 엘리트를 가자 맵 크지가 않네 모를 땐 4번 트링크 분노 내 분노를 받아라 만 년 동안 응어리진 내 분노를 느껴라 무감각 으으으으 무감각 으으으 못 먹어도 무감각이지 으으으으으음 무감각 기사회생 엇 왜 히어와 안하냐 요 요 요 요 준희님 안녕하세요 으어어어어어어어 짱포크 나가보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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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정식 출신 이게 수비가 안 나오네 생강 불타는 조약 혈안 바로 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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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틀벨 운동은 내일부터 우동부터 하자 루트 정할 때요 엘리트 잡을 수 있으면 엘리트 주인이란 걸 해 보았습니다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라 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희익 악마장들 불쌍한 것이예요 희익 악마장들 불쌍한 것이예요 악마장 반으로 찢어버리는 것이예요 힘 힘 싸신 힘 힘 강탔을 걸 힘으로 육강력을 접하십시오 힘 답은 주어팸이다 으아아 분노 아 나 한 번 참았다 한계 돌파 수고 으피 정식 출시기념 1일차 빨간맛 2일차 치코리타 3일차 기계 살차는 술을 처먹고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아 노래 말고 그냥 술 처먹을 겁니다 살차는 현실소주입니다 노래 안한다고? 아니야 하아 소주를 쓸까? 캐틀벨 운동하고 한계돌파 강화하고 한계돌파 열심히 돌려 그러면 불 많이 봐야겠죠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불, 불, 엘리트, 불. 오케이, 고. 아, 선 드로우 안 해가지고. 이놈치키. 야, 뿐. 야, 뿐. 얍. 뿐, 싫어. 위압 넣을 거야. 부메랑 카르넬 같은 거 안 나오나요? 반달곰님 반갑습니다. 헛, 도덕, 도덕. 헛, 도덕. 아, 도덕, 도덕. 웬마야. 소놈 봐라, 소놈. 아이고, 사람 쏜다. 버드미셀. 버드미셀. 한계 돌파 빠르게 강화해야 되고, 운동도 한번 더 해야 되고. 동네코. 동네코. 근데 진화도 없고, 어퍼도 없다고? 나에겐 생강이 있다. 멍청한 뱀싱글 녀석. 동네코. 발화. 산돌, 개파. 도덕. 저펜, 저펜. 킹과 같네. 발화. 호도톡. 톡. 무감각. 도덕. 필요없어. 내겐 감각이 남아있다. 안 돼. 무감각 쓸걸. 너무 감각적이었다. 머검. 좋아. 머검이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. arte. 으아하하. 무감, 난관, 미약. 이 놈이 지키. 일기톡. 못참네. 끼옷 아니 머검을 찝으면 머검뿔이 나오는 그곳이 첨탑이다 엘리트 너 나와 인마 한 대 맞자 머검을 찝으면 머검뿔을 주는 그곳 그곳이 첨탑이다 그것은 거미라기엔 너무나도 거대했다 아킬각 종이 갓구리 바로와 산돌 머검 역시 머검이야 뚝배기 깨는 맛이 있지 무감각 머검 강화해 그냥 뚝배기 다 깨버려 바로와 몇 머검 한 돌 머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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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비켜 난 저 자식 뚝배기를 낄거야 머검 다 비켜 난 저 자식 뚝배기를 낄거야 머검 어둠의 봉 어둠의 봉 어포냐 제물이냐 제물 바꿔 주시바 엘리트 다 비켜 그냥 그냥 빨리 지나가게 엘리트 다 비켜 비켜 이 자식들아 비키라고 비켜 비켜 상남자는 까시에게 연타를 박는다 빠워 아니 저게 안 죽어? 아 현두비들 너무 세나 현두비들 너무 세요 상남자들 상남자특 상남자특 모조리 수어팬 아야 아니 불가침 개 짜증나네 야 카드 내려 인마 얼 얼 얼 얼 얼 곤충도 약재 대혼란 카악 차기력 뻔데기 보스 뭐냐 도두 데카 아잇 버그 버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와 강제 강제 서순 강제 발화 한도를 하지 못한다 엄마야 이십살은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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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천 없이 죽는다 한돌 개파 무게인가 발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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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압 한도 타격 연타 머리가 반쪽이 됐다에 응 생각 펜촉 끝났죠 발화 와 돈 아씨 돈에 미쳐가지고 아 한 장 더 돌려야 되는데 무감각 승천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습 습 하아 뚝배기 이게 아이온클래떼다 멍청한 체질 방안 양석들아 부적 전경기 삽